효과 하나만으로 랜덤한 내용으로 반짝이며 완성되는 타이틀을 쉽고 빠르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텍스트 쓰겠습니다. 툴박스에서 타이툴 선택하시고요. 컴포지션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고요. 셀렉션 툴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,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.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.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알고리즘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. 알고리즘 효과를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재생해 볼까요?